오늘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이 이제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아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결전을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이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여호수와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여리고성 앞에까지 혼자 이렇게 점검을 나갔죠 점검을 나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했어요 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21절까지 쫙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모시라 중심에 모시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지 않고 대형을 짜가지고 대형을 다 가르쳐 주셨죠 대형을 다 짜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런 좀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에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짜주신 이스라엘의 대형이에요 8절 9절 한번 어떻게 대형을 짰는지 한번 보면은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교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글로 읽으면 금방 안 들어와요 복잡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리면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있죠 제일 앞에 누가 가라 그랬어요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양강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빨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교에 언약교가 중앙에 있고 다시 그 뒤에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숙이 공부할 때도 항상 하나님 행진할 때도 대형을 다 짜주셨죠 또 수경할 때도 대형을 다 짜주셨는데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교가 있죠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이걸 좀 축소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 중심을 가르치는 것 또 이걸 한 개인에게 이렇게 더 축소시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림을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형을 짜가지고 저런 대형을 짜서 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성을 도는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죠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막 운전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수 안에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아놨지 가난한 땅에서 제일 강력한 성이죠 저 성을 이기려면 최소한 3배 정도의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장비도 없고 성을 무너뜨릴 어떤 뭐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 살다 보면 여리고성의 앞에 꽉 막을 때도 홍해바다 같은 게 꽉 막을 때도 있고 블랙색 같은 강력한 군대가 막을 때도 있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하나 끝나면 그걸로 그냥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살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시간표를 짜는 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12절에 보면 또 여호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아침에 일찍 동터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같은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15절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계속 나오죠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돈이라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 바퀴 어차피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도했겠죠 모여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고다 그러니까 뭔가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에 그런 힘든 일이 슬픈 일이 닥쳐온 거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다 보따리 싸서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 정말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쉽게 애절하고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아침까지 갔으니까 계속 철야 기도한 거죠 철야 기도를 이제 요새는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철야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100일 작전 기도 이래가지고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모이셔가지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오세요 100일 동안 100일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 새벽까지 새벽 기도도 끝나고 이제 지금 요새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저도 청년 때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친구들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때 철야 기도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지만 철야 기도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해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 집에 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비일비재개 했죠 저도 청년 때 새벽에 이제 기도했는데 그 저녁 때는 막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침까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저녁 때 울면서 들어갔는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시편의 주제라고 했죠 시편은 이제 1편 2편은 시편의 대문이고 들어가면 눈물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그러다 시편 제일 끝날 때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랬죠 할렐루야로 끝나요 찬양으로 그래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전체의 편집이 그렇게 보여져요 구조가 우리에게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했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늘 잠도 설치시고 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에 기쁨이 가득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 여기 돈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공격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 그랬어요 공격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 3절 5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요 한 시간 걸립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시간 힘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은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으로는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가난한 땅에서 제일 굳건하게 지은 성이 열이고 성이고 제일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진다 거기를 돌고 열쇠 바퀴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쇠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성경에 나온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서양의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이 기적들은 다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것이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야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은 그걸 못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소리를 들은다고 무너진다 돌다가 저 성이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누가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지 그런데 조금 과학이 발전하고 그랬다고 신학자들까지 춤을 쪄가지고 이게 역사일 수 없다는 등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데는 등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지만 오늘 보면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믿음의 영토리인 거지 그럼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행동이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복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진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여호사와가 이 도는 중에 군대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사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한 시간 돌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사와는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불평불만을 쏟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신앙에 빠뜨리고 결국은 여호사와 갈래 빼고는 아무도 약속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40년 헤매다 죽었습니다 이게 머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어 왜 불어요 거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이제 일주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 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섯 바퀴 돌아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일곱 바퀴 돌아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럼 그 돈 중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입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겠죠 이 사람이 이 입으로 다 자기 인생을 망쳐요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서 무너지냐 싸우자 뭐 별소리도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딱 불면 막 그게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해서 금요일 날 찬성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오직 그날까지 그냥 입을 꾹 다물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으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로 불평불만하다 망했다 그랬죠 기도하세요 입술을 위해서 감사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10편 55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순종을 하나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주셨는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13바퀴 돌 때까지 일체의 불평불만 말하지 말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마지막 때 소리를 지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때 나는 오늘 저녁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급하고 그런데 그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밖에 돌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99도 될 때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끓지 않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 99도에서 100도로 딱 넘어갈 때 딱 끓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오늘 열의구성 무너진 것도 비슷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해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시편 37편 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인가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입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인내를 주시려고 끈기를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해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인내로 끈기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이고 송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내 돈이고 뭐고 다 끄집어내 놓고 하나님 모시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하다 말고 말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말씀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